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역시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은 가장 뜨거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2022년부터입니까? 2023년부터입니다. 2023년입니까? 2022년부터네요. 2020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건 2023년도부터죠. 그러니까 2022년 거를 가지고 2023년부터 세금을 거둔다는 거군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세금인지 성격을 좀 얘기해주시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고 오늘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세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한 달 전서부터 계속 이게 시기가 맞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예고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다 이제 실무부처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준비가 돼 있고 이번 달 하순에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예고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거꾸로 없었던 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나름의 저도 이제 한 30년 가까이 증권 투자를 했고 또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요. 어차피 신문보도를 보시면 대충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증권거래세 위주로 이제 증권 관련 세제가 돼 있잖아요. 지금 원래 0.3이었는데 좀 낮아져서 0.25%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과세를 하고 있는 거. 1억 거래하면 25만 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10억 이상을 대주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최저 22에서 33%까지 이제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중에서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채권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어요. 현재. 비과세? 채권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채권은 수익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는 채권은 대부분 다 이자가 있으니까 쿠폰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는 예외 없이 내는데 만약에 내가 요즘처럼 채권금리가 확 빠진다든지 그러면 채권 만기 때까지 안 갖고 있고 채권을 1억 원 원씩 샀는데 3개월 있다 보니까 금리가 빠졌어.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1억 2천이 됐어요. 1억 2천이 됐어. 그럼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를 안 해요. CG, 캐피탈게인. 어쨌든 채권 양도소득세 금액과 관계에서 비과세 그래서 이 부자들 중에는 채권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 많으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물론 이자에 대해서는 내지만 그리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탄력세의 10%고 또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또 이 펀드에는 배당소득세를 내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아주 심플하게 이런 건 다 뭉뚱그려서 채권이든 펀드든 파생상품이든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세금을 얼마나 매기냐. 3억 원 이상 만약에 벌었다. 번 게 3억 원. 네. 과세 표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3억 원 이하는 20%만 세율을 매기고 3억 원 넘어갔다. 넘어간 거에 대해서 초과액에 대해서는 25%. 그러니까 이게 3억 원 넘어가는 건 다 25%가 아니고 원래 세율은 그렇게 구간으로 돼 있거든요. 3억까지는 20%. 3억 5천이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25%를 매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거래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2022년도에 0.23으로 낮추고 조금 낮추는 거죠. 지금 0.25니까 0.02%포인트 낮추는 거고 2023년도에는 0.15%를 매긴다. 그러니까 원래 0.3이었으니까 0.15 그러니까 반으로 낮춰준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새로운 세제.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만 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유가증권 관련 세제를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걸로 한꺼번에 묶어서 2023년도부터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획재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이중과세다. 거래세도 내고 또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는 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단일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원래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신문이라든지 이런 방송에서 나온 게 손실나는 곳에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런가. 그러면 거래세를 없애야죠. 그건 손에 놔도 내는 거니까. 거래세는 반으로 줄이고 양도소득세는 물론 3천만 원까지 이익나는 거에 대해서는 면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1년에 주식으로 3천만 원 버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 전반적으로 다 영향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3천만 원까지는 봐주니까 거래세도 0.15 그냥 유지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이 저는 다른 게 물론 주식에서 1년에 3천만 원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투자한다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에 대해서 나의 자산을 베팅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채권이다 예금이다 그런 건 픽스트 인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 이익이 확정돼서 아무리 금융사정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부도나지 않는 이상 나 이익은 받아. 그래서 인컴이라고 한다고 해요. 픽스트 인컴.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죠. 그래서 어쨌든 픽스트 인컴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예금을 하고 채권을 사는 거고 무한대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하는 행위가 위험 자산 투자고 그게 대표적인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5천만 원 투자합니다. 3천만 원 투자합니까? 3천만 원 따블를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꿈, 그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베팅이라는 표현이 좀 세제를 다루다 보니까 좀 적절치 않을 수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게 맞는 논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나는 분까지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제 생각에는 그걸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거래세도 없애주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0.15로 낮춘다는 게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지금 얘기한 2천만 원까지는 면세를 해 주니까 소득공제를 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올해 이 정도 거래를 하면 거래세가 한 10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평상시대로는 한 5, 6조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거래가 폭증해잖아요. 그러니까 10조라는 건 굉장히 큰 세수입니다. 10조면 진짜 크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거래세를 0으로 하면 만약에 그 해에 장이 아무리 빠져도 이익 나는 사람은 있으니까 만약에 그 해에 이건 가정이에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인 건 한 5, 6백만 잡는데 그분들이 다 손실난 거야. 그럴 수도 있죠. IMF 같은 경우에 몇 명이나 이익 났겠어요. 그러면 세수 0일 수도 있잖아. 물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이게 세수가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법의세 같은 것들이 증세하지 않으면 많이 올라가겠어요. 기업 실정이 많이 좋아지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불안정하면. 그렇죠. 그래서 세수를 생각한 조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우리가 거래세가 0.3에서 0.25로 낮췄는데 그중에 0.15%는 증권거래세가 아니에요. 농어촌특별세예요. 농특세예요. 농특세. 0.25 중에? 네. 0.15는 농특세라고. 반이 넘는 게? 네.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생겼던 농특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증권거래세 안에 농특세가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일 걷기 쉬우니까 여기다 넣겠죠. 그러니까 0.15를 마지노선으로 한 것은 사실은 2천만 원 과세 안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농특세를 건드리기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 농특세를 어떻게 건드리기. 그리고 주관하는 부처의 이해관계들을 다 조정하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0.15. 그런데 묘한 건 코스닥은 농특세가 없어요. 그냥 0.25가 그냥 모두 거래세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농특세 이슈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그냥 2천만 원 면세해 주고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 시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당하고 국회하고 이렇게 플랜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맘때 딱 정보안이 나온 건 유예를 해 주고 연구해서 갖고 와 한 그 시점을 맞추려고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차제의 농특세 부분도 부처 간에 논의를 충분히 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업계의 이해 당사자들이 이렇게 만든 협회 아닙니까? 그런데 금융투자협회는 어떤 입장인지 저는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투자협회라는 게 증권회사 사장들이나 또 자산운역 사장들이 모여서 만든다니까 과연 증권회사는 이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조정을 어떻게 받으느냐.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금융투자협회 같은 데서 이렇게 안을 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안인지는 모르겠으나 거래세를 줄이든지 없애고 양도세를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세가 없고 지금 수수료 체계에서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 정도 저금리에서 한 번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를 0.25%씩 뗀다는 거는 10번 하면 뭡니까? 2.5%예요.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1%, 실세금리가 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세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대신에 양도세액세를 전격적으로 도입을 한다는 거하고 트레이드 대상인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수료를 조금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상관관계자 중에 하나죠.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과연 어떤 입장인지. 제가 보도 보니까 환영한다 거부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입장도 한 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차익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는 개세주의라고 하는데 개세주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묘하게도 올해 초부터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하필이면 그래서 좀 더 자본시장의 저변을 튼실하게 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그런 의견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물론 이익통산이라든지 이익과 손해를 통산한다든지 손실을 2월에서 반영해 주는 그런 조치들은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양도소득세 이슈는 저희들 3프로TV에서도 전문가들, 애널리스트 측면에서 또 세제 전문가들 모셔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대략 한 8시간 40분쯤 지나서 한 분 모시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어제도 조금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SK바이오팜 국무 대박 이후에 나온 30조 원 정도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돌려준 돈이 대체로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청약증거금으로 들어온 게 30조 9,889억 원이거든요. 31조? 네. 31조 잡는데 이 가운데 환불금액이 얼마냐면 월화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30조 7,970억 원이에요. 30조? 7,970억 원이 다시 청약자의 계좌로. 1,000억 대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지. 너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 이게 아니 뭐 청약 뭡니까 이제 공목 규모가 그 정도니까 당첨된 분들 일부되고 대부분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상상력을 발휘해보자고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마통도 하고 예금 적금 깨가지고 했는데 거의 95% 이상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인터넷 쳐가지고 예금 계좌로 다시 상환하고 이런 절차를 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어떤 류의 투자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주 유력한 건 이런 거죠. 계속 청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네. 청약 쪽에? 네. 청약 쪽에. 그런데 하반기에 청약이 굉장히 큰 것들이 잡혀 있어요. 예를 들면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거기 이제 IPO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솔로엠이라는 데도 카카오페이지, 크래프튼. 이런 회사들이 비교적 대역급들이 이게 올해 내로 다 상장이 될랜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미뤄질랜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줄줄인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준비하고 있고. 예를 들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5월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니까 이 절차대로 하면 얼마 안 걸릴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위더스 제약이라든지 또 이런 류의 회사들,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들도. 상장이요? 아니, 청약이죠. 개인 청약이 오늘까지 마감이거든요. 그런데 수요 예측 한 걸 보니까 청약 광풍이에요. 기관 투자가들도 굉장히 크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약 대기자금으로 쓸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걸 또 상환해보면 또 대출해야 되니까 그냥 어차피 이자라는 게 굉장히 싸잖아요.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고객예탁금으로 내면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가 너무 싸니까 증시 대기자금이라고는 CMA라든지 RP라든지 이런 데로 갔다가 청약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몰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재 대체로 보면 고객예탁금이 46조, 1,400억 정도 되거든요. 46조? 굉장히 많이 는 겁니다. 2019년 12월 달에 얼마니? 27조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20조 는 건 고객예탁금. 그런데 진짜 다시 생각해도 SK바이오팜이 엄청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체 예탁금. 전체 예탁금이 46조인데 37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아무래도 고객예탁금을 늘리는데 기여할 거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수급 상황이 굉장히 궁금해요. 개인 매세가 어떻게 들어올려는지. 오늘 9시에. 이미 계좌에 들어왔을까 안 해서는 안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감시황에 박재형 차장이 외국인 팔았고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우리 개인들이 어떤 매매 패턴을 보였는지도 이거하고도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예탁금도 좀 늙고 증시 주변 대기자금이라고 하는 그런 자금이 조금 늘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의료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제외국민의 원격 의료를 임시로 허가를 한다.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 제외국민이 화상통화 같은 걸로 그렇죠. 의료 진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 의사 선생님이 미국에 있는 제외국민한테 저 아파요. 그러면 화상전화해서 어디 좀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처방까지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제외국민 케어하고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의료계의 굉장히 오래된 논쟁점이죠. 원격 의료. 그렇죠. 이거를 묘한 데서 이제 된 겁니다. 묘하게 방법을 찾을 건데 묘하게 방법을 찾을 건데 의료계에서 진짜 반대하다가 그런데 이제 가만 보면 이런 거죠. 아니 원래는 겨고지라든지 우리 섬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분이 처방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국내에서 약을 사는 거냐. 이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원격 의료의 어떤 시범 케이스라고 할까요. 그런 시도들이 제외국민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이제 규제를 푸는 것들을. 그래서 이 아이들을 누가 냈는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계에도 반대하기가 좀 애매한 게 그렇죠. 해외에 있는 손님들이니까 사실은 뭐 별로 손해볼 것도 없고 글쎄 그래서 이제 묘수를 찾은 묘수인지 어떻게 보면 꼼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는 이해 관계자에 따라서 어쨌든 제외국민의 원격 의료를 임시 허가한다 임시라는 말을 이제 붙였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증권업계 증권 투자 쪽에서도 이 원격 의료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마치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국내 원격 의료는 또 왜 안 되냐 이런 얘기가 그러겠죠.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참 머리를 누가 썼는지 몰라도. 자 이렇게 뉴스 3은 정리를 하고요.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